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분상입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 보도됐던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오른쪽으로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오늘 또 월간 뉴스 분석 3월에 방송된 뉴스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말 신세계 계열사가 매입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시설 용지입니다. 백화점 브랜드와 놀이공간을 갖춘 쇼핑단지 스타필드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에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2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됐습니다. 최근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사장은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 청주 입점 계획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청주와 수원, 동탄 등에 새 트레이더스를 세울 계획이라는 것. 신세계 그룹 측은 MBC와 통화해서 계획일 뿐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 입점 조례를 완화한 청주시도 아직 투자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업무 지금 생기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면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은 아직 없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치단체가 침묵하는 가운데 대기업이 먼저 할인 매장 계획을 밝힘에 따라 상권보호와 유통 생태계를 걱정하는 측과 소비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측의 진통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 들여다볼 뉴스는 바로 창고형 할인 매장의 청주 입점 논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뉴스를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이게 뭐 일단은 구체화되기 아직 전이긴 합니다만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에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전제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이 들어오면 재래시 시장이나 이런 중소상인들이 반드시 피해를 본다라는 대립적 구도.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리어 현재 진출에 있는 대형마트가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런 창고형 할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대전 세종 천안으로 가고 쇼핑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쪽에서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나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대형 할인 매장 들어올 때 이와 비슷한 논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인 매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수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라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청주 시민들이 모두 똑같이 재래시장이 죽는다는 논의에 찬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창고형 할인 매장도 모자라서 복합 쇼핑몰을 개발해야 된다고 선호도가 더 바뀌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을 해본 젊은 세대들은 외지에서 쇼핑하는 경험 때문에 이거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청주시의 정주 여건 가구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오성오창에서 사는 외지 출신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청주가 쇼핑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고 그것이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내세우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형 쇼핑몰을 두르면 지역의 재래시장이 죽는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 또는 기업 간 그다음에 주민들에 있어서도 상인과 일반 시민 간 청주 원래 살던 사람과 외지에서 온 사람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복잡해졌어요. 예. 2010년도에 대형마트들 입점할 당시에 반대 운동을 하면 길거리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경실련에서 또 최초장이 나와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당장 내 소비 패턴이나 내 놀 곳 즐길 곳 쇼핑할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복합 할인 매장, 창구형 할인 매장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입점을 하는 게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것이냐는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지사님이나 청주 시장님은 이미 들어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여러 가지 조처들을 하고 계시다.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단체장들은 선거 공약을 통해서는 중소상인은 살리겠다라는 공약들을 많이 내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책도 없고 사실은 용인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스타필드를 예를 들면 하남이 23만 도시예요. 그런데 스타필드 규모가 3만 6천 평이죠. 물론 하남시만 보고 그 쇼핑시설이 들어온 건 아닌데 이게 처음 출발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곳이었어요.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걸 개발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스타필드라는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온 구조거든요. 그 구조가 똑같이 청주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확정적이진 않지만 테크노폴리스의 땅값을 300만 원 주고 들어왔어요. 이게 땅이 정놈은 좁으니까 더 넓혀야 한다는 이런 요구들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테크노폴리스가 더 개발될 터이니 아마 커질 거라고 기대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정의와 관련된 거라고 봐요. 경제정의와. 그러니까 어떤 시설의 유통이 그냥 여기 판단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유치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면. 유치를 한 거고 그건 어쩌면 거기 살았던 원주민들이 헐값에 내준 땅, 산업단지 지으라고 내준 땅에다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땅 짓고 헤엄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 거고 그게 그야말로 지역경제화하고 상생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굉장한 괴물이란 말이에요. 유통공룡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시설이 들어와서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정책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요구하고 어떻게 연구용역이라도 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통계청 자료예요. 통계청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들어올 때 쭉 매출이 상승하죠. 롯데아울렛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요. 그동안에 청주 인구가 많이 늘었나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매출이 올라갔으면 그에 따라서 풍선처럼 어딘가는 또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고 이게 좋은 산업 도시로서 정말 잘 벌고 잘 쓰고 이 안에서 소비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만약 중소상인들이 장사하기 어려운 곳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경실련에서 말씀하신 실제 연구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연구자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의 상인의 수입이 감소될 때 이게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타격을 받는 건지 경제 자체의 문제인 건지 경기의 문제인 것인지 품목의 문제인 것인지 영업활동의 문제인지를 사실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일정 지역의 재래시장의 수입이 줄었다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니까 좀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어떻게 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가 안 나도록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이미 상생 플랜 같은 거나 협약을 통해서 좀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플랜이죠?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예를 들면 상생 스토어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인 지금 트레이더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생. 그렇죠. 대형 할인매장들이 유치되면서 일정 부분을 기부도 하고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스토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 브랜드 같은 것들을 재래시장에다가 이렇게 입점시키도록 해서 상생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지 항상 대립적인 구도로만 고민을 하면 한 번도 못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의원님 먼저 드리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립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판매 유통업 시장이 500조 규모로 이미 정해져 있고 충북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소비가 일어나면 어디선가 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풍선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소비는 창출되기도 합니다. 창출되기도 한다고요. 소매 유통업, 전체 유통업 500조 중에서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마트 여기에서 2022년까지 이런 트레이더스 같은 거를 28개를 만들어서 4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30년도에는 10조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게 목표로 지금 그중에 한 군데가 청주가 돼서 지금 뜨겁게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불가 생긴 지 몇 년 안 되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5조예요. 작년 매출이.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조를 매출을 목표로 하고 2030년도에는 100조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소매 유통업의 4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육거리 시장 상인 모르긴 몰라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육거리 시장 상인 회장님, 안드님도 아마 쿠팡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쇼핑하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소비 패턴도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그거는 이미 100년 전에 육거리 시장이 생길 때도 그랬을 거다. 그 당시에 장돌뱅이들이 다니던 이런 시장 형태를 거기가 마치 블랙홀 흡수하듯이 흡수했을 그런 시장의 상황처럼 지금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시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아무리 투자해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냐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연착욕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대안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놀 것, 볼 것, 즐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도시 형태로 좀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도시가 관광도시로 바뀌었으니 오가는 사람들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놓고 젊은 사람들도 놀 것, 볼 것, 즐길 것 있는 곳으로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연착욕을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이디어 하나도 없이 현재 그런 거나 당장 오면 마치 자기 성과로 되니까 이런 식의 단체장들의 태도가 저는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지금 이광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할 때 좀... 제가 일단 반론 차원이니까 엄 교수님 드리고 제가 진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풍선효과를 지금 경제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패약이 낭비성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사는 거고요. 싸다고 생각하니까 음식이 남아도라도 할인 매장 가서 삽니다. 그래서 시장은 풍선이 아니에요. 풍선에 공기가 일정하게 들어있는 풍선이 아니고 계속 들어가서 터질 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 다 가져가버리면 우리 재래시장이고 할인 매장에서 살 게 없겠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척은 서둑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에 대한 경제학적인 부분은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제 얘기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제로성 게임으로 이미 사그러져간 시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창고형 할인 매장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사라져가고 사그러져가는 재래시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늘 들어오고 나서 그랬죠. 우리 지역에는 대형버터 딴 점 맞춰야죠. 진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프레임을 이런 창고형 매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결되지 말자고 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셔서... 지역 경제 전체에 비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의 유통업 전체를 놓고 하는 말씀인데 자꾸 재래시장하고의 대립으로 말씀을... 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전, 20년 전에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올 때는 그 주장이 맞았어요. 말하자면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죽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형 할인 매장이 만든 품목과 파는 품목과 재래시장이 파는 품목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살 걸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형 할인 매장하고 재래시장을 가보세요. 똑같은 품목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지금 생선 조림을 할 줄 몰라요. 과거에는 생선을 사다가 집에서 끓여서 먹고 조림을 해서 먹고 끓여 먹었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생선을 다 발라서 뼈까지 발라서 포장해 놓지 않으면 안 사간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선인데 재래시장에는 말하자면 그냥 생물 생선이 있고 이마트 할인 매장에는 잘 포장된 게 있어요. 이마트에서도 가공되지 않은 생선이라든가 닭은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지 무슨 얘기냐. 이제 똑같은 품목이라도 어떻게 가공됐느냐. 어떤 제품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가 복합시금이 들어오면 이것이 재래시장에 100% 피해를 준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둬라도 그 사람들은 다른 데를 찾아간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에 그게 안 들어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가주면 좋은데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대전시로 빠져나가고 서울시로 빠져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전통시장하고 창고용 매장하고 대입을 시키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안 미쳐라고 얘기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고용 매장 혹은 스타필드라고 하는 곳은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당, 여러 곳에 있는 아니면 옷가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지금 아까 고객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요. 마케팅 연구, 그 팀도 다 있을 거고. 그 발빠르게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너도 나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단체장들이 이 지역의 상인들이 주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한다는 얘기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 시민들하고 아니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인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상인들의 표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표가 더 많죠. 더 많죠. 지난번에 택시기사들하고 카카오하고 붙었을 때 카카오편을 들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붙었는데 택시운전사가 완패를 했죠. 그러면 택시운전사도 영세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카카오를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비스의 품질 이걸 얘기를 하지만 이미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패턴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택시운전사가 의리니까 이거를 보호해줘야 되고 갑인 카카오는 제어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지금 분명히 대기업이고 한 것이지만 카카오맵이 택시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라든가 또 대기업 복합 쇼핑몰이 중소장인을 재래시장을 침범한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약자를 보호한다는 논리로서 이미 설득이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댓글을 보면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내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이미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젊은 친구는 대학에서 원룸 주인들이 기숙사를 못 짓게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이렇게 빗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대부분의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대형 창고 매장이라든가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소유 패턴이 이미 거기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쇼비 패턴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들어오면 재래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 특별한다고 하면 지금 논의에 두 분의 논의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소상인이나 재래식 상인이 약자고 창고역 할인 매장을 가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일반 시민한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이 아니라. 그럼 저도 시민이고 자영업자도 시민일 텐데. 지금 논의가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이나 중소상인분들은 뭔가 약자인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기업에서 약자라고. 그게 맞아. 그리고 지금 얘기가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일반 시민이. 그런데 이분은 자기 가게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이고. 저는 월급쟁이에 그냥 다섯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약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싸게 편하게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분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양보하라라고 주장한다고 딱 대별시켜버리면 뭐라고 디펜스를 합니까? 지금 잠깐 얘기 노니까 그렇게 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재래시 상인한테. 저는 두 분이 말씀을 마치 예컨대에 이룬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럼 표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더 현재의 자영업이나 소매상들을, 두소매업자들을 활용하고 더 연착력을 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끼고. 그리고 오로지 굉장히 손쉽게 뭔가를 판단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좀 더 가급적이면 공동체라는 규모에서 어떻게 서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때문에 하는 거지. 정말 표를 따진다면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지금의 단체장님들의 선택이 맞는 거죠. 저희가 일단 제가 기회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기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또 가야 할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더 일이 진행되면서 아마 저희 시사토론 창에서도 따로 이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또 눈이 할 시간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과정이 좀 이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주변의 어떤 댓글을 포함한 실제적인 반응까지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잠깐 짧게 좀 듣겠습니다. 우리 참사장님이 먼저 드릴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어차피 다 돌려가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댓글을 봤어요. 청주에 놀 곳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만들어줘야지. 정말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정치인들 뭐하고 있나. 정말 공헌다운 공헌을 안 만들고 쇼핑몰에서 노는 거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은 그런 사람들표 관심 없어라고 얘기하니 정말 서글퍼집니다. 이 정치학자 두 분이 그렇게 진단을 하시니.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진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후보들이 나올 수 있게 연동형으로 가야 되고 많은 후보들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운동을 하면서 사실 서글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시민들의 요구도 맞죠. 저는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물론 들어요. 그런데 정말 대기업이 대기업다운 어떤 행태로 좀 상생 모델 나오지만 사실 한 번도 상생다운 상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이런 논의들을 해보자는 거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의해보고. 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나 청주 시민인데 소각장은 대규모로 짓고 편의시설은 안 되고 고향이지만 정떨어지고 대책 없는 도시다. 고향이지만 정떨어지고 대책 없는 도시다. 이런 사람들이 주말 되면 버스 타고 서울로 놀러갑니다. 젊은 사람들. 이게 필체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외지 출신이 한 사람 쓴 거예요. 다 외지 출신인데. 어투가요. 청주 상권이 너무 허접하고 비싸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서울이라든가 외지에서 창고형 할인마자리라든가 복합적 쇼핑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청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막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미치는 피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재래책에 미치는 피해도 있을 거고 부동산 값에 오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잖아요. 그 피해에 대해서 시나 도가 정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청주에 무엇을 남겨놓을 수 있는지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단순히 막는 건 이미 불가능해졌고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단순히 그 이익을 전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겨놓을 수 있는 여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규제. 그럴 때 규제가 필요한 거죠. 정부 규제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는 정부 규제가 필요해요. 왜?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원래 정부 규제의 시초였으니까 이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나오면 그 피해를 구체화해서 시가 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아라든가 구체화된 대책이 나와야 되지 단순히 막거나 하고 하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요구들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나와서 대기업 총수가 나올 때만 잠깐 찔끔하는 거고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니지요. 그거를 무조건 부탁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법령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조례할 규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법령으로 규제하는 힘은 시민들의 요구인데요. 그게 지금 아직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인들도 외면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뉴스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공문화되는 시간을 마련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쟁이 제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 이거였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있고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책이 결정적인 피해를 낳는다면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것들을 완화하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지자체나 대기업의 몫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는 논쟁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천시청에 들어서자 현수막을 손에 든 시민들이 갑자기 몰려듭니다. 충북선 고속철도 제천력 경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앞을 막아서면서 이 지사 일행과 경찰, 시민들이 섞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시민이 옷을 잡아당기면서 넥타이까지 헝클어진 이시종 지사는 제천에 올 때마다 격한 환영을 받고 있다며 뼈 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충북선 고속철도가 제천력을 직접 경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간담회 자리에서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북선 노선이 빙 돌아 제천을 들러가거나 원주 대신 아예 태백선을 고속화해 강릉에 연결해 달라는 것. 충청북도에서 균형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제천입니다. 이 지사는 제천력을 경유하면 7천억 원, 태백선을 고속화하면 4조 6천억 원이 더 들어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고려할 때 제천봉양역을 서제천력으로 바꿔 경유하는 방안이 2,700억 원이 더 들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 제천 발전에 의해서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논의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충청북도는 제천봉양역 경유와 오송연결선 등을 포함한 사업비 1조 9천억 원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어서 일부가 빠지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창고형 할인회장 관련해서는 저희 토론회장이 좀 뜨거웠습니다만 지금 보신 뉴스에서는 현장이 뜨거운 주제. 바로 충북선 고속열차의 제천 패싱 관련한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략적인 정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선 당시에 강호축 얘기를 했을 때 한 번도 얘기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에요. 하지 않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뭐 되겠어? 그리고 지금 오송역 생길 때 청주역까지 왔다가 오송역으로 돌아서 가야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주장한 지역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천은 어쨌든 간에 봉양역으로 해서 원주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봉양역 가지 말고 남부로 없는 길 뚫어서 제천 가서 태백까지 가서 삼척으로 가는 전혀 이렇게 할 경우 지금 아마 예산에 두세 배 더 들 겁니다. 없는 길을 뚫어야 되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정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위치백이라고 해서 봉양 가서 제천역 갔다 다시 뒤로 후진해서 와서 다시 올라가라는 주장.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럼 고속철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게 쌓아놓고 현재 예탐 현재만 된 것이지 이제 타당성 검토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따와야 되고 부족한 예산들. 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주장했었던 것보다 3천억 정도가 적게 왔는데 이 문제도 있고 오송역도 연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도민들이 같이 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제천 문제로 정쟁화시키는 문제는 올바르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일단 정확하게는 저희가 제천 패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제적하신 정확하게 제천역 패싱이 되겠고 봉양역으로는 그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지금 정략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없으세요? 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제천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프레임이에요. 제천 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제천을 통과한다는 것인데 원래 이 구도는 제천하고 상관없이 충북선을 고속화해서 원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 것을 그냥 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원래 국토교통부에서는 익산에서 고속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호남선 있잖아요. 호남선을 이용해서 조치원을 통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거 고속화 하나 만화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 주장이 맞죠. 그러니까 고속철로 해서 오송 연결선을 통해서 한 3천억 정도 더 들여서 저쪽으로 원주로 가게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분들이 또 요구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뉴스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 좀 느껴지지만요. 실제로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천 단양은 충북도에서 탈퇴하면 됨.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헐 제천 단양이 세금 많이 낸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제천 연결에 6천억을 쓰라고? 이런 식으로 비하냐는 거래요. 그 얘기인지 무슨 얘기가 제천 패싱 논란이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그걸 해결하라고 한 요구는 제천 시민들의 전체 생각도 아닐 뿐더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략도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장하게 되면 전체 충북선 연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진재구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보탠다면 몇 가지 관점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고속철이라는 얘기죠. 고속철? 고속철인데 뒤로까지 후진하고 지나가는 이런 고속철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차가 지나가는 모든 시군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고속철을 하는지 모르겠고 KTX 세종역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이런 논리를 다 댔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사께서 넥타이가 돌아가고 그랬는데 지사가 어느 정도 권고를 하고 중앙정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 밖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방자치실시의회에 나타나는 좋게 말하면 지나친 지역사랑이고요. 또 나쁘게 말하면 지나친 왜곡된 지역사랑입니다. 어떤 기회만 나으면 수도권하고 이렇게 경쟁할 때 다 뭉칩니다. 충청권도 뭉치고 수도권 비수도권 뭉치고 딱 뭉치다가 뭔가가 비수도권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젠 뭐만 주면 싸우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데 제천분들의 기분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생각인지 전체 시민들의 생각인지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살면서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뭔가 큰 소리가 날 때 이게 그분에만 해당되고 그분만 불편한 건지 전 조직원이 불편한 건지를 좀 가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떤 투자를 하려면 그 투자가 말하자면 편익이 큰지를 검토하는 것이 예타잖아요. 지금 제천분들이 과연 충북선을 이용하는 게 많은지 중앙선을 이용해 서울 가는 게 많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연결하던 주장은 제천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충북선을 위해서 청주에 많이 오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5성에 제천분들은 다 서울로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편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천분들에게 조차도. 6천억을 투자해서 과연 그렇게 편익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이 모양으로 다 지자체에 하나씩 던져준 결과가 이거 아니냐. 결국은 사실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제천도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예타 면제 해준 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준 거니 여기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와달라 이런 요구인데 문제는 언론에도 나온 도가 제시한 예산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제천을 거쳐서 태백강릉으로 가면 육조가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니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시종 지사에 대한 어찌 보면 공격이죠. 그동안 북북권에 뭘 했느냐라는 그간의 감정이 담긴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저는 도민으로서 지사님이 너무 강호축에 너무 그렇게 모든 광고와 이런 것들을 강호축에 거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강호축은 사실 혼자서 발견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X축 가운데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좀 연결하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는 거고요. 이 과정들을 보면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에 연결선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똑바로 못 가는 그 선까지 하면 5천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잘 가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잜원 의원님? 이거는 경제적인 타당성으로 접근을 해서는 왜 저쪽에서 저렇게 벽살까지 잡히고 도지사가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실 건데 정치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정치는 통상적으로 유발라라리가 사피엔스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정치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건 굉장히 능한데 그 정치 권력을 행복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주 못하는 일이라고 아예 서문에 써놔서 뜨끔했는데요. 제일 선거를 앞두거나 정치적인 상황을 앞두고 이렇게 편을 나눠요. 남과 북을 나누고 동과서를 나누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이게 다 누가 합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편익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더 충북 도민들에게 전체 도민들에게 활용이 가능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 제천 시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제천역을 경유하는 건 그대로 갑니다. 봉양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일 뿐이죠. 제천역이 발전하고 봉양도 하나 더 신도시가 생기는 것이라고 봐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이걸 활용해서 어쨌든 내년에 정치에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철도 전문가들이 이 충북선 고속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예타 면제가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통일 또는 남북관계까지 고려해서 동해선과 연결해서 유라시아로 나가는 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예탈을 쉽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속화 철도가 시속 230km 이상을 다닐 텐데 그렇게 꺾어갈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좋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5성 연결선을 만들어내는 건 설득력이 있죠. 기술적으로 봐도 설득력, 그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선 기존의 선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KTX를 이용해서 타개하고 5성 연결선을 한 3천억 더 올리자. 이건 기술적으로도 문제였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 지역의 이해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더 이상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이 개입된 거라고 보는 거죠.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중국에선 농축산림업을 4년 동안 이끌어갈 조합장 73명이 탄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8대 1, 현직 조합장의 70.4%가 당선됐고 투표율은 79.2%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 모두 31건의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은 7명입니다. 1,344명을 뽑는 선거에 436건의 비리가 적발이 돼서 725명이 단속에 적발이 됐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전국적으로 야 이거 무슨 선거가 이런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만 이쯤 되면 이 선거 애초부터 조합장 선거를 다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충북은 더군다나 현역 조합장이 54명 중에 38명이 되고 또 당선이 돼서 현역 조합장 불폐신화를 다시 한번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도 좀 교체도 좀 많이 하고 세대교체가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선거였습니다. 전보다는 좀 그래도 염려했던 것들이 좀 깨끗해질런지 또 조금 더 공정해질런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발전적일 수 있는지 선거 방식 자체가 이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아주 조합원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교육감 선거할 때 국민들이 선거하지 않고 교원들만 대상으로 선거할 때 비리가 많았던 것처럼 이미 선거 인단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조합장들이 매수의 유혹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운동을 매우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방송토론 이런 건 아예 없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정견을 발표한다든가 자기 지역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내세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인 만나서 계속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주고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합장 선거를 계약하려면 조합원 자체로 하는 선거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주민을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조합선거의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선거운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널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돈을 쓰지 않고도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는요. 조합장 선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의회나 정치인들 선거에서는 가족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도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알릴 수 있느냐. 지금 재선율이 무지하게 높다고 했잖아요. 내가 새로 출마를 해서 조합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조합장 선거는 하나만 하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기왕 선거관리를 했다고 하면 조합장에 출마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즉 선거에 대한 규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좀 더 풀어줘야만 이것이 좀 개선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최고로 적게 표를 받고 최고까지는 아닙니다만 215표 받고 당선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저한테 유혹을 주는 게 뭐냐 하면 10만 원씩만 뿌려도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50만 원 뿌려도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지만. 1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국회의원 선거 10억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보니까 띠두를 수 있고 자켓 입을 수 있고 전화 걸고 SNS로 하는데. 그런데 고령자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에는. 그러니까 그냥 명부도 또 확보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면 뭔가 돈에 대한 유혹이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농어촌 지역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같이 그냥 미풍양속처럼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이런 데 유혹을 많이 느낄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거관리가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시그널도 됩니다. 사실 그래도 새마을 금고나 이런 데보다는 좀 나은 선거제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할 것 같고요. 그 진단은 다 나왔는데 왜 이게 안 바뀔까. 뭐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잖아요. 굳이 현역이 유리한 이런 제도를 바꿀 그런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하게 되고요. 또 사실은 전체적인 선거부를 보면 농협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협이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댓글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게요. 농민을 위한다는 건 허울 뻔이고 사실은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대 권력 금융기관이다. 권력 집단이다. 이게 눈에 딱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에도 물론 손을 좀 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농협 내부가 조합장이 조합장은 왕. 그러니까 조합원이 왕이 아니고 조합장이 왕인 구조고 내부가 어쨌든 금융 권력화 돼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국가에서 계속 예산은 투여하면서 사실은 농민들도 농민이 아닌데도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그래서 농협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있고 그런 속에서 조합장만을 위한 조합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야 여기에 대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못한다면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이 못 본 직장인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입후보한 분들 중에 12분이나 우리 청주 지역에 전직 시군의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의원 위에 조합장이 있을 정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봉, 임면권, 대출권 그리고 관련 상품 판매권 권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역시 내부의 어떤 통제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명실상부한 권력자입니다. 조합장이. 그래서 저는 감사, 이사 선임 문제나 선출 방식도 굉장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와 이사까지 장악을 하고 있으면 정말 무소불의 권력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의 지역점과 움직임을 마지막으로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 개각에 따라서 약 1년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업적이랄까요? 성과랄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그렇게 특별한 문화예술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라 후원 점수를 주긴 하지만 무난하게 장관직을 수행했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은 도중환 의원 출신이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도중환 문화체육부 장관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역시 예상대로 형결하시네요. 그런데 일반적인 평가는 박근혜 탄핵 정국 하에서 특히 문체부가 굉장히 난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무난히 조직을 안정시켰다는 것도 하나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시키고 그것을 잘 운영했다. 더불어서 북한에 가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딴 건 몰라도 무려 1년 10개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수한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재임이 1년 1개월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년 10개월을 대가 없이 잘 맞췄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무난했다 또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은 찬성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두 분 다 무난하다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 전반부와 후반부와 다른 장관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면 오전에 한 시간 정도 날을 세우다가 오후 가면 의원들이 다 청탁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도 오전에는 그 사람의 증여 문제라든가 난세 오는 것 같지만 오후 되니까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SOC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돌려달라는 청탁성 발언과 질문이 늘어났거든요. 옛날에 조윤선 장관 같데도 그랬듯이 지금 도정환 장관의 경우도 그렇고 이 문체부와 국토부가 솔직히 말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문화예술사업과 복지 또 그 다음에 SOC 해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부처이다 보니까 사실상 견제가 안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행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지역 전가로 돌아오리라는 어떤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들 하시나요? 당연히 돌아오겠죠. 예. 어디로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원래 지역으로 돌아오겠죠. 정치인들이 뭐라하자면 관직을 그만두고 들어와서 정치를 그만둔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영면 의원이 지금 대통령 실장에 가 있으니까 그 지역구를 계속 사수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한 번 하면 절대 놓고 싶어하지 않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본인 다시 나올 수 있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용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 노영민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영민 의원이 3선을 하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다음 4선에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지역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라는 게 노의원이 3선을 냈지만 그 전부터 한두 차례 떨어졌던 지역이고 그래서 현재 이장섭 부지사를 비롯한 보좌관들, 지방의원들이 20년 갈고 닦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경선이라든지 공천에서 또 노영민 의원과의 관계에서 정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흔쾌히 용태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구를 노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 전망을 좀 아울러서 어차피 향후 행보와 같이 좀 맞물려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4선 의원들이 어떻게 될까. 가장 늙은 도시예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바꿔 나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면서 물론 젊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정치인의 어떤 프레임 또 정치인의 철학이 올드하면 정책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이 지역 출신, 이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중앙정부의 인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보를 다루고 있어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정말 시의원, 도의원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정말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전례를 만드는 그런 성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네. 공 교수님. 그 4년, 그러니까 20대 총선을 보면 정우택 의원이 2% 차이로 당선됐고요. 오재세 의원이 1.3%, 변재료 의원이 3.8%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대1 구도가 아니라 다자 구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표가, 보수표가 잠식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러한 추세를 볼 때 당내에서의 공천이라든지 본선 경쟁력에서 상당히 눈동치 않은. 그분들의 득표력을 다 당해서 고려할 텐데 과거에 이분이 당선은 됐지만 다자 구도에서 득표력을 감안하면 30% 내외 가지고 당선된 거잖아요.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많죠. 이 전 의원님 마지막으로 충선정만 해주시죠. 최근에 눈여겨서 보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던 사건이 소각장, 오창 후길의 소각장 문제 가지고 김수민 의원하고 변재일 의원하고 서로 유권자들을 위한 어떤 노력들, 혁신 노력이라고 할까요? 이 대책들을 보면서 진작 이렇게 정치인들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를 좀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 정우태 의원과 김종대 의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정책적 문제를 가지고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짧게 이거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한참 논란 많은데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인 기구의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는 뉴스가 들려와서요. 이거에 대한 코멘트 한 분씩. 시민으로서 보면 매일매일 마스크를 찰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속에서 이건 너무 느린 대응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장 뭐라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맡게 된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해. 네.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 교수님. 노영민 비서실장의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개각하면서 충청권이 거의 없다. 그리고 충청 홀떠로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맨날 영충호를 외치는데 영혼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가 좀 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 보수적인 분인데 물론 인연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을 선택한 건 첫 번째는 충청의 민심도 좀 얻고 보수의 민심도 좀 얻는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수 같은데 전문가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판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떴죠. 이분이 대북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또 세웠어요. 이건 노후 비서실장한테는 이거 완벽하게 데미지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리를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과거의 적을 접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과 대립각이에요. 자리는 받았는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추천했다고 하면 그분도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이재희 의원님,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미세먼지적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관점에서 보면 1952년도에 영국의 스모그를 극복할 때의 과정, 그다음에 70년대에 일본의 도쿄의 스모그를 제거할 때, 미세먼지 제거할 때의 과정들을 보면 여기는 혁신 정책들이 필요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혁신적인 어떤 대책들이 필요했는데 그에 맞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세먼지를 극복할 분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보다 뜨겁게 진행됐던 월간 뉴스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의 뉴스를 가지고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핵심을 분명히 짚어가는 시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